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회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1번, 다음 중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영역이라고 한다면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블럭을 지정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각 단어 영역 지정, 해당 단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두 번 클릭한다. 해당 단어라고 한다면요, 공백과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단어입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영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2번은요, 한 줄 영역 지정, 해당 줄의 왼쪽 끝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면 두 번 클릭한다 그랬는데요. 한 줄 영역 지정은 한 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한 줄 지정이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을 지정을 할 때는요, 두 번 클릭하는 거예요. 문단이라고 한다면 문장을 입력을 하고요, 자동으로 개행이 돼서 마지막에서 엔터 쳤을 때, 그걸 하나의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두 번 클릭, 그 다음에 문서 전체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는 세 번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하드 카피는 프린트를 하는 거고요. 프린터 버퍼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보관하는 거예요. 용지 넘김, 폼피드, 한 페이지를 옮긴다라는 뜻이고요. 프린터 드라이버,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요, 프린터 모델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글꼴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비트맵은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웃라인, 아웃은 이제 외곽선 정보예요. 트루 타입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이 됩니다. 자, 오픈 타입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픈,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통신, 통신에 이용하는 글꼴을 오픈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되고 있는 고도의 압축 기법을 통해서 파일의 용량을 줄여서 외곽선 형태로 인쇄하는 글꼴이다. 인쇄용 글꼴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포스트 스크립트, 포스트 스크립트 글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만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번 붙여넣기 기능이 있다. 붙이기 기능이 수행한다. 그 다음에 클랩보드,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제 복사나 이동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블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동할 때는 보통 컨트롤 X 눌러주고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임시기억 장소인 클랩보드에 저장이 되고, 여러 번 붙이기, 붙이기는 이제 컨트롤 V라는 키를 이용해서 여러 번 이동이나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전자출판 용어 중 이미지의 변형 작업으로 채도, 조명도, 명압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초크라고 합니다. 자, 6번, 다음 중 문서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서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요,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상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의 경우 자체는요, 그런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자, 종이 문서다라고 했을 때는요, 원본이 아니고요, 복사본을 이용해서 발송을 해주면 되겠고요,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번호식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번호를 이용해서 참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 자체를 색인이라고 하는데요, 색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게 맞고요, 세로가 아니라 괄호로 표기한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컴퓨터에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컴퓨터는 이제 5대 장치가 있는데요,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그것을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연상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정보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타이저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스캐너, OCR, 플로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프린터나 모니터 등으로 표시해주는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관련 용어로 오른 것은 명령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나 선택 항목,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것들을 옵션이다라고 합니다. 아,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되어져 있는 걸 디폴트라고 하고 추가적인 요소다, 그러면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1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 이제 워드 프로세서는 언제 문서를 만들어서요, 모바일이라든지 팩시밀리,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전송해주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는 쉽게 변경할 수가 있죠.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주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구나 열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를 설정을 해서 보안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공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공문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는요, 문서의 여백에다가 정정한 글자 수를 표기해주고 정정한 자가 그곳의 서명, 직접 서명이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도장이죠. 이런 관인으로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3번, 다음 중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지웍 기능은 전자통신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자, 위지웍이라는 것 자체는 이 약자입니다. 자, 해석을 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그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편집해서 그것을 의도한 대로, 편집자가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통신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어떤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스타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놓고요. 한꺼번에 통일성 있는 문서를 그렇게 작성하기 위한 것의 스타일 기능이다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복잡한 수식을 입력할 때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수식 입력기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공문서 항목 구분 시 넷째 항목의 항목 구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8개까지의 항목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1, 2, 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형태로 나오고 두 번째는 가, 나, 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 있으면 세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과로를 넣어주면 돼요. 일단 1과로, 2과로, 3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 가로, 나, 가로, 다, 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로를 칠 때 오른쪽만 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양쪽을 다 가로로 메꾸는 거예요. 1과로, 이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 뭐겠어요? 가인데 양쪽에 다 가로를 이렇게 메겨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다 양쪽 오른쪽 가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1, 2, 3입니다.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그러면 여덟 번째는 가인데 동그라미가 되겠죠. 나도 동그라미, 다도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넷째 항목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메일머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메일머지는 이렇게 초청장이나 안내장, 청첩장 이런 거 만들 때 좋은데요. 특정한 몇 가지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이 똑같을 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문서를 결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메일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 파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뭐 엑셀 이런 것도 되고요. 엑셀, 이제 그 엑셀스 파일 같은 경우를 이제 dbf 파일이라고 하는데 dbf 파일도 되고요. 한글, 아래 한글 이런 문서도 되고 그 다음에 주소록, 아웃룩에 있는 주소록 어, 이런 것들이 다 그 메일머지에 사용하는 데이터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파일은 엑셀이나 엑셀스 파일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정보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교정보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문서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수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대로 분량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그 증가할 수 있는 거 그걸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줄 바꾸기예요. 줄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문서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줄 삽입입니다. 한 줄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자 사이, 사이 띄우기거든요. 사이를 띄워주면 공백이 나옵니다.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다음 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교정교호에 대한 문제는 항상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기능과 기호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이 기호는요. 수정 기호예요. 수정. 글자를 무엇으로 수정하겠다. 근데 글자의 위치를 변경이라 그러면은요. 이런 식의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삽입하는 기호가 되고요. 이거는 사이 띄우기, 그리고 들여쓰기 기호가 맞습니다. 19번,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레그드는 오른쪽이 정렬 안 됐다라는 뜻이고요. 레이아웃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배치를 해주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자, 센터링이라는 것은 센터, 가운데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3번입니다. 조판보호 같은 경우는 글상자, 표, 그림 이런 그런 기능들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숨은 문자를 조판보호다라고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 국문서의 접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처리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과에서 직접 받았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요. 그래서 처리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제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의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폴더 아이콘이 있고요. 그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다라고 합니다. 속성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전에 삭제한 폴더를 복원한다. 이런 폴더 복원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원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도 있고, 공유 설정 가능합니다. 자,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에서 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윈도우스 10의 창의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기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표시줄이 나와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뉴로 표시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표시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선택한 폴더, 내가 선택한 사진을 선택했다, 사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은 이 맨 밑에를 의미합니다. 자, 내가 이제 현재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개체수, 보기, 보기 형식이 지정이 돼, 미리 보기나 이런 거 지정이 돼 있으면 보기 형식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태 표시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4번에 보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드라이브와 폴더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폴더를,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하는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소 표시줄이에요. 자, 주소 표시줄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보기 메뉴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PC의 사진이다. 이 부분을 주소 표시줄이다 라고 합니다. 자,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로 옳지 않은 것. 자, 연속적인 걸 선택할 때는 쉬프트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비연속,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컨트롤 키. 자, 모두 다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모두 선택이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보기 메뉴가 아니고요. 홈 메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입니다. 같은 드라이브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복사가 아니고요.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드라이브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럴 땐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시작 메뉴에 있는 전원과 유저 단추의 펼침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시작 메뉴에 있는 이 전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유저라는 메뉴가 있으면서 계정 설정 변경, 잠금,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은요. 어떤 변경된 윈도우즈 설정을 저장하고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동식 디스크가 아니고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능을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자, 26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장 메뉴 옆에 검색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장 메뉴 옆에도 검색 상자가 있고요. 창에도 우리가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주소 표시줄 옆에 보면 검색 상자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 단추 눌렀을 때 검색 상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시장 메뉴 옆에는 검색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뭐 수정한 날짜라든지 크기 이런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의 검색 상자를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그 윈도우즈 10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앱 중에 하나가 메모장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이런 거 변경할 수가 있는데 단 이것은 문서 내용의 선택한 영역이 아니고요.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글꼴이라든지 글꼴 스타일, 그 다음에 색상, 크기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그림판에서 뭐 어떤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기능인 레이어 이런 기능들은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전문적인 포토샵 같은 그런 에디터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벽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방화벽 자체는 그 해커나 어떤 악성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불법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차단하는 걸 방화벽이라고 하지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이건 아닙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백신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의 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떤 특정한 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이런 걸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윈도우즈 로고키입니다. 키보드에 보면 보통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시작 메뉴가 열리고요.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D를 누르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거나 이전 크기로 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키하고 E키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라는 키가 나오고요. 윈도우 로고키하고 R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검색 결과 창 하게 되면은 윈도우 로고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S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 창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치된 실제 하드웨어를 선택한 후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장치 관리자에 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 설치된 하드웨어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요. 업데이트 가능하고요. 디바이스 사용하지 가능합니다. 이름 바꾸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 이제 하드웨어 이름은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디바이스 제거 가능하고요.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에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실행 창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시스템 구성 창이 나오느냐. 자 이것은 msconfig입니다. 윈도우 로고키 하고요. R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msconfig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성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시장 프로그램 탭에서 어떤 불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선택한 개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 앱을 클릭해서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건데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3번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끌어다 놓는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컨트롤 이렇게 하고 쉬프트 쉬프트를 누른 채 원하는 위치로 이제 드래그 앤드로 끌어다 놓기 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4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에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파일 탐색기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탐색창이 나오고요. 이걸 눌렀을 때 이제 오른쪽에 선택한 파일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별 기호도 있고요. 플러스 기호도 있고 마이너스 기호도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폴더가 확장이 됩니다. 마이너스 누르면은요. 이제 축소가 되어서 작게 표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아니고요. 디스크 정리를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야 됩니다. 디스크의 접근 속도가 내려질 때는 디스크 정리가 아니고 이럴 때 해주는 건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앱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해당 작업을 종료한다. 자 이것은 이제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작업 관리자 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 이런 창이 떠요. 여기에서 이제 불필요한 앱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 창을 나타내는 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입니다. 자 메인 메모리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이동식 디스크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메인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용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뭐 휴지통을 비운다든지 이렇게 실행 중인 뭐 불필요한 앱 이런 것들을 종료해야 됩니다. 36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장치에 로그인하는 옵션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특정 장치에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로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윈도우즈 헬로우 옵션에는요. 얼굴 가능합니다. 지문 되고요. 핀은 아주 그 핀 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I는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눈은 없고요. 기타 이제 뭐 보안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진을 사진의 암호를 넣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치에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에 네트워크 기능 유형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해서 파일이나 프린터 등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자 다른 컴퓨터에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가 돼요. 만약에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된 어떤 파일이나 프린터 이런 자원을 다른 컴퓨터에서 공유한다. 그럴 때는 서비스를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통신을 원하는 두 컴퓨터 간에 지켜야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어댑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 이러면 이제 어댑터가 됩니다. 기능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억을 해야지만 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3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휴지통에 삭제한 폴더나 파일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휴지통에서 해당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복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자 휴지통이라는 그런 폴더에 가서요. 복원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항목만 복원할 수도 있고요. 모두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문서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프린터 메뉴 중 모든 문서 취소는 스플러에 저장된 문서 중 오류가 발생한 문서에 대해서만 인쇄 작업을 취소한다.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한 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스플러, 일종의 임시격 장치가 되는데요. 스플러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문서를 취소되는 것이 이제 모든 문서 취소가 됩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 IP 주소 체계를 위해 사용하는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IP 주소 체계는요. IPv4와 그 다음에 IPv6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v6 같은 경우는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IPv4하고요. v6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32비트, 이거는 128비트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드 프로세서 제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컴퓨터는 크게 아날로그 컴퓨터 하고요. 디지털 컴퓨터가 있는데 이번 문제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요. 이산적인 데이터입니다.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들을 이산적이라고 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처리해주는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논리회로라고 하고요.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입력 같은 경우는 디지털은 숫자와 문자가 되겠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전류, 전압, 온도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자 출력은 그래프와 선을 나타낸다. 이거 자체가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숫자나 문자, 부호 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장치는 어느 것인가? 자 이 피로매 일종으로 롬과 램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2라는 것 자체가 일렉트로닉, 즉 정기적인 방법으로 읽기 쓰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소자를 이 피로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MP3 플레이어에 많이 쓰는 그런 메모리는요. 플래시 메모리 라고 합니다. 4번이 되겠고요. 이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CPU하고 CPU는 중앙 처리 장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존재하는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 연산 기억 장치는 연관이라고도 해서요. 그 내용을 이용해서 참조해 주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버츄얼 메모리 라고 하죠.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 라고 합니다. 43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MP, 윈도우스 운영체제의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압축해서 저장함으로 파일 크기가 작은 편이다. 자, 이것은 압축하지 않고요. 그래서 파일 크기가 아주 큰 편이 되겠습니다. 1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GIF 같은 경우는요. U6 색상으로 표시해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고요. JPG는 정지 영상, 즉 이미지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PNG 같은 경우는 이제 트루 칼라로 해서 투명색 이런 것들이 지정 가능합니다. 44번, 다음 중 액세스 타임이 빠른 것부터 느린 것으로 순서로 오는 것은 액세스 타임, 즉 접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가장 빠른 건 CPU죠. CPU가 가장 빠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억세스 타임 나오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을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위로 갈수록 이제 액세스 타임이 빠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건 CPU 내부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 장치 램을 의미해 주는 거고요. HDD는 하드 디스크입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FDD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지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저급 언어가 있고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기계 중심의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중심의 언어 이것을 이제 고급 언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 언어예요. 저급 언어에는 또 기계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 4번인데요. 정답은 이 C++이라는 언어는 음 이제 그 고급 언어입니다. 자 이 언어 자체는요. C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든 언어인데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객체가 중심이 돼서 그 사용해 주는 언어가 되겠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순서를 중요시 여겨주는 걸 절차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절차지향의 언어라고 하고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해 줍니다. 네 그 관리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작동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예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 우리가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하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시스템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틀렸느냐. 이 운영체제는 직접 회로에 비발성 기억장소, 이 피로음에 저장되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어떤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자료 단위의 크기를 큰 것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가장 큰 것 그러면 데이터 자체는 그 비트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단은 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여러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여러 개의 또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레코드들은요. 또 필드,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드는 또 워드, 여러 개의 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워드 자체는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그 바이트 자체는 비트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는 데이터베이스고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료 단위의 크기를 큰 것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필드, 바이트, 비트 그런데 이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는 4개의 비트만 묶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리브리다라고 합니다. 48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반 문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고 실행 파일에만 감염된다. 이게 틀렸네요. 일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 문서도 다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4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과 비교하여 고정소수점 데이터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부동소수점이라는 건 소수점의 위치가 이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는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부동소수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는 정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표현하는 범위가 대신 좁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표시해주는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큰 수나 작은 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은 고정소수점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소수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정보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GPS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CAD, CAM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 제도나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술을 CAD 또는 CAM이라고 합니다. 교육용 콘텐츠를 실감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CAI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거리,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즉 가까운 거리의 통신망을 CAN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도시에 위치한 컴퓨터다. 이게 아니죠. 이런 먼 거리의 통신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MAN을 의미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정보사회의 부작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만 보기만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크게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이에요. 인간관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유대감이 강화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거의 비대면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감이 오히려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중앙처리장치의 연산장치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로만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중앙처리장치 CPU는요. 여러가지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어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장치가 있습니다. 자 제어는 여러가지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컨트롤 해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산은 계산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레지스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의 레지스터가 되는데요. 레지스터의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연산. 연산은 주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과 관련된 레지스터 그 요소를 구별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누산기 어케뮬레이터라고 해서요. 산술연산이라든지 논리연산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가산기 더하라는 뜻이에요. 합을 구해주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그런 상태 현재 올림이냐 내림이냐 자리올림이냐 내림이냐 양수이냐 음수이냐 그런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은 다 연산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기타 이제 연산장치에는요. 이제 이게 가산기가 합이라면 빼는 건 뭐 보수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자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우기 쉬운 그런 레지스터를 한쪽으로만 외워주셔도 돼요. 두 개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산장치면 연산장치의 종류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것 중에 하나 아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그거는 이제 제어장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아래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짝지어진 것은 자 가 듀얼 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에 두 개의 CPU가 있는 것으로 하나의 CPU가 고장나면 다른 CPU가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자 이런 것들은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프로세서와 프로세스,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을 관리한다. 맞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 능력이라고 해요. 운영체제의 특징 중에서 단위 시간 동안 뭐 1시간이면 1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을 처리하느냐 이런 걸 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운영체제로는 윈도우 C, 팜 OS, iOS, 안드로이드 등이 있다. 인베디드 운영체제 자체가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FTP는요 원격 화이송 수신 프로토콜 맞고요. 텔렛 원격지에 접촉을 해서 내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맞습니다. 자 PING PING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 있는 다른 컴퓨터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 잘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런 전자우편 프로토콜 이거 아닙니다. 일단 3번이 틀렸고요. WWW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웹이죠.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OECD에서 제시한 플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8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일단 현대사회는요.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아주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8개의 원칙이 있는데 잘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재사용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요. 정확한 정확성의 원칙이고 공개의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기타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명확화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다음에 안전성 확보의 원칙 그 다음에 개인 참가의 원칙 공개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 해서 8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57번 다음 중 M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 멀티미디어 형식에 보면은 MPG가 있고 JPG가 있는데요. JPG 같은 경우는 이미지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에 대한 압축 기술이라고 하고요. MPG는 동영상에 대한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PG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MPG1, MPG2, MPG4, 21 이런 식의 형식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좀 더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3번입니다. 동영상과 음성의 실시간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번 다음 중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터럽트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에는 크게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요. 외부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인터럽트는 어떤 충격에 의한 거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내부 인터럽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트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가 아니고요. 내부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 처리하다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체제한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0으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이 오류가 되어 그런 것들을 트랩이다라고 합니다. 59번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 개의 관련성 있는 파일들의 집합이 됐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단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결점이 없는 거 보완성 향상 그 다음에 지리어 SQL이라고 해서 지리어를 통해서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은 다 장점이 됩니다. 데이터의 복구가 복잡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이 돼요. 대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백업하고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스파이웨이,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합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패킷을 막 범람을 시켜서요.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스푸핑 이것은 신뢰성 있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위변조 해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스니핑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런 것들은 훅스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스니핑 자체는요. 네트워크를 막 기웃기웃 하다가요. 다른 그런 사용자 계정이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몰래 알아내는 그런 해킹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회 상시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